한이 세게 마지막 날이 비정맥 하나 꽉꽉 쐈어 그게 뭐야? 그 홍어 가운데 내장 아 내장? 뼈하고 그걸 얼려놨구나 얼려놨어 탕 끓여 먹으려고? 탕 끓이려고 맞네 한 마리 잡아서 한 마리 추적돼 이건 뼈 그래가지고 지리로 끓여? 빨갛게 끓여? 고춧가루 좀 넣어야 돼 씻어서 얹었는데 다시 씻어서 해야지 소고냄새가 납니다 애는 없고 애는 오래되면 너무 냄새가 지속해서 빼버렸어 살이 많네 씻어놓으니까 홍어 내장탕은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돼 자꾸 삭아 물부터 끓여야 되는구나 물부터 이 정도 절반 물을 넣는구나 그래야 시원하지 홍어가 넣어도 그냥 홍어 삶으면 녹아 흘렁흘렁해져 무가 녹는다고? 무도 쫄아져 거기 들어간 건 홍어는 그러니까 상해도 탈이 없어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켰지 청양고추 양양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 불만 콩나물도 들어가는구나 물이 펄펄 끓네 물이 펄펄 끓는다 이렇게 끓일 때 양파랑 양파랑 양파 양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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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벗금이 막 넘치니까 여기 찍혀 있어야 돼. 아 끓면 거품이나? 그니까 거품이 막 올라오네. 뚜껑을 열면 되지. 이따가 이제 열어보면 쑥 들어가니까 끓을때 봐야지. 응. 이게 숙성이 돼서? 숙성이 돼서 이게. 진짜 거품이 막 올라오네. 응.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. 넘쳐봐. 응. 뭐가. 확한데? 확 써우지? 이게 그래서 좋다는 거야. 사람한테 좋아. 이제 콜나물을 넣어줘야 돼. 소금으로 간 맞춰? 응. 아직 비린내 나니까 이래서 끓어난 다음에 간을 봐야지. 응. 음. 지금 열면 비린내 나니까. 응. 콩나물이. 응. 좀 끓는다. 볶음이 싹 없어지잖아. 응. 이거 남겨둬도 넣어도 돼. 희한하네요. 응. 이제 간 좀 봐봐. 맛있어. 맛있어. 조금만. 조금 더 넣어. 조금 더 넣어야지. 소금에? 응. 응. 이거 고춧가루 좀 쳐야지. 고춧가루. 응. 응. 이것만 쳐야지. 맛있어. 맛있어. 이제 마늘로. 마늘로. 마늘. 오. 냄새가 좋네 이제. 시원하겠다. 응. 시원하겠다. 아이 매워. 이게 홍어라 톡 쏘아. 흐흐. 파 넣고. 이제 숯가씨 위에다 파랗게 올리니까. 이건 좀. 익혀야 돼. 익혀야 돼. 응. 진간장 좀 넣어볼까. 좀 신고. 좀 싼 바가지가. 좀 싼 바게 해야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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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간장 아니고 진간장. 응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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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맛있어. 응. 생선에는 진간장이 약간 들어가야지. 응. 국간장 대신은 소금. 응. 소금. 응. 이제 다 됐어. 이거 돌리고. 숯가. 응. 숯가. 응. 숯가. 응. 응. 숯가도 올리고. 빨간화치 contre. 이따 좀 올려줘. 물, 고추. 이제 먹어야지. 떠먹어야지. bildung, 육 Java, 마늘, 시원하겠다 아주 맛있겠다 냄새가 좋네 끓이니까 한 번 먹어봐 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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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는다 다 사거버려 소화를 잘 시켜봐 질투 아 그거, 턱싸 매워 턱싸 먹어봐 와 아아 시원하다 이건 감기도 도망가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이게 살도 맛있네 물을 한참 끓여야 되는데 이건 금방 물러불러 그러네 김치를 또 여기다 많이 넣었잖아 그러면 김치가 하나도 없이 다 사고 불어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거 물을 조금만 붓어야 돼 물 많이 붓으면 건더기 하나도 없어져 와 아주 시원하네 완전 시원해 홍어 싫어하는 사람도 이건 먹겠네 그치? 이거에다 둘러놓고 한없이 먹다 사람 되게 이거에다가 홍탑 홍탑 코가 팍 들어지지 응 그때 넣었는데도 콩나물이 녹아버라 먹어봐 다 물렀 너무 물렀 이야 시원하다 감기 온 사람도 코가 뻥 뚫려버려 흐흑 ㅋㅋㅋㅋ ㅋㅋㅋㅋ 흐흑 흐흑 ㅋㅋㅋㅋ 흑 맛있어? 응 지금 먹으면 좋은데 하하하하